이 새차를 또 해야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탕입니다. 손님들한테 제가 직접 산 건 아니고 여자 손님만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드를 빼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찾아봐 드시고요. 내일 화이트데이다. 너무 아기자기하게 예쁘고 마세요. 자기 집이니까요. 날씨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네. 고개를 푹 숙인 채 오도가도 못하다. 관련 내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SNS 단체방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서초역으로 가주세요. 서초역이요? 네네. 멀리 가시네요. 오늘은 개인택시 모임을 가는 날입니다. 교통사고 갑시다. 개인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신호위반. 특히. 생각보다 멀ē는 기타. 관계가ades 이렇게 deliụ땅이. 시원한 가사. 아주 잘 배웠어요. 끄음도 나한테 피하라고 해서 집을 똑같이 빌고 한 해. 아까 우선 안 맞았는데. 선청 공격애로 다 안 대싸. 차는 차는 안 맞well. 보는 동생은. 아맞드는 상태로 청중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В Cada일로 더 밖에 안 한 Grand Park. 아맞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